깃돌슨 세이네 김, 김, 깃돌슨 김, 김, 깃돌슨 에이 세이네 깃돌슨 김밥 안을 씻겨서 또 니 집에 달래기면 그대를 기다리는데 약속 시간 지나도 그저 넌 모여 가슴이 까맣게 닿고 매운 떡볶이 순대까지 맛있게 먹고 조마조마 기다려와도 다 시간이 넘어가도 오지는 않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버스, 버스, 버스 버스를 탔나 집 탓을 탔나 아니면 택시 탓을 했나 전화해주면 아니구나 빨리 왕 눈 빠지게 됐어 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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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깃돌슨 김, 김, 깃돌슨 hot wise 깃돌슨 김, 깃돌 그대 순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